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요즘 시십구 이후 한국은 전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적은 석학이자 21세기 몇 안 되는 지성으로 뽑히는 기소르만 교수의 앞으로의 한국에 대한 인터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한국의 한국 단체만의 여유가 그 과정에서 국제적자의 학생이 많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더 많은 국제적자의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이 지역을 볼 수 있는 place의 국제적자의 학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계가 많이 각각의 방식을 어느냐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지역은 아주 좋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좋은 기술이 많이 있는지, 이 지역의 음악은 즐겁게 보다. 이제는 한국 자체가 하나의 문화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이제 C19 이후 다르게 생각하는 해외 반응을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누르면 좋은 일만 있을 거에요 한국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앞을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멋진 영화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더 많이 사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이다 그들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이제 전세계 모범국가이며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누구도 한국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다 더 잘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을 존중하십시오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대부분의 아피카 국가보다 가난했고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모델 국가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할 거라 생각한다 그들은 경제, 대중문화, 심리의식, 도덕성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친근하게 느껴진다 솔직히 한국 드라마나 영상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다 한국의 기술과 그들의 상품은 다른 세계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중국산을 믿지 않는다 메이드 인 코리아 또는 메이드 인 재팬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너무나 나쁜 것을 숨기고 있으며 한국은 코로나19를 하이테크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잘 막았습니다 저는 호주가 공황상태인 시민들을 위해 그들의 전략을 채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한국인이 부럽기까지 한다 저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고 있다 나는 동양인에게 특히 한국인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느낀다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조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한국 문화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많은 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